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저는 여러분의 윌리쌤 참호건입니다. 날이 더워졌어요. 날이 더워졌다는 말은 이제 곧 6월 모평이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 너무나 힘들어하고 머리 싸매고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6월 모평 자신감 충만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먼저 3월 학평 오답 탑5예요. 어떤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는지 어떤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먼저 생활과 윤리 파트에서는요. 늘 자연과 윤리 어렵게 나오죠. 여러가지 사상가들 칸트, 싱어, 테일러 특히 이번 3월에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원조의 문제예요. 원조의 문제도 싱어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시민불복종 이 부분에서는 롤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네 번째는요. 이거는 사회계약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회계약론은 작년부터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예요. 자꾸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롤스와 노직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죠. 분배적 정의가 이제 오답5에 들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교정적 정의도 늘 고난도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와 함께 교정적 정의도 같이 잘 알아두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고요. 윤리바 사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지 오답률이 높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사르트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사르트르 주체적인 어떤 자율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자유가 없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칸트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이냐 아니면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이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세 번째는 늘 어려워하는 이왕 이 정약용 이 파트이죠. 이 파트는 특히나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죠. 여기 성리학과 이제 정약용의 문제 정약용의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황과 이의의 사단 칠정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 파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파트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가시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떤 문제 유형에도 다 여러분들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이에요.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온 이 자본주의의 모습들과 그리고 민주 사회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5번은요. 이제 벤담의 공리의 원리와 흄의 공감의 원리.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한번 살펴봤어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살펴본 이유는 이거죠. 이렇게 지난 학평에 나왔던 문제는요. 반드시 그 다음 학평에도 똑같이 출제가 돼요. 물론 문제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형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중시했던 그 문제에서 중시했던 핵심 포인트들이죠. 그런 포인트들이 똑같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은 또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6월 모평 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거 당연히 기출문제 분석이죠. 이 기출문제 분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출에 나와 있는 제시문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보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선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반드시 반드시 짚고 가셔야 돼요. 이 선지의 내용이 다음에는 제시문으로 제시문의 내용이 다음에는 보기로 또는 선지로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출에 나와 있는 애들은 정말 꼼꼼하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을 하게 되면 개념 정리 그리고 개념 정리도 가능해지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풀이도 가능해지고요. 또 수능 출제 경향도 파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분석 반드시 하셔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부를 돕기 위한 우리 밀크티의 강좌도 있죠. 이것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특히 저의 강좌 중에서는요. 이제 생활과 윤리를 대비하기 위한 수능 전략 3대장이라든지 윤리와 사상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 언박싱이나 개념 포커싱과 같은 그런 강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꼭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랄게요. 또 모평이요. 못 봤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평 그냥 첫 관문일 뿐이에요. 여길 지나가고 나면 또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 찾아서 다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첨첨첨 쌓여서 9월에는 짜잔 더 높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윤리과목은 빠르게 향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난 뒤에 그걸로 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 몇 점이야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꼭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 찾아서 개념부터 탄탄히 하셔야 합니다. 모평으로 수능을 예측 가능하죠. 이번 6월 모평을 보니까 시험에 수능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돼서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도 역시나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이거 외에도요. 우리 수능 연계교재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신유형, 신경향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데 왠지 실력은 안 느는 것 같고 너무 슬프고 힘들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알거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예요. 나는 안단다 그대로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점점점점 쌓이면요. 나중에 수능 때 여러분들 와 빛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옆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그러면 모두모두 파이팅!